이번에 새로 나온 메뉴야. 코멜로 플로우 그린티래. 약간 이게 자몽이랑 좀 비슷한 거래. 자몽 같은 애를 약간 레몬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렇대. 그린티하고 서로 이렇게 조합된 거라고 하는데 한번 먹어볼까? 상큼할 것 같아서 한번 시켜봤어. 그린티가 상큼할 수 있을까? 그래도 자몽 같은 게 들어갔잖아. 약간 조합이 괜찮지 않겠어? 음. 색깔 되게 예쁘다. 음. 얘를 섞어서 그럼. 먹어볼까? 좋아. 좋아. 오. 어때? 음. 흐흐흐흐흐. 약간 씁쓸하면서. 새콤하면서. 새콤하면서 끝맛이 약간. 녹차 맛이 나네. 맛있다는 거. 맛있다는 거. 맛있다. 괜찮아? 음. 음. 상큼해. 처음에 들어갈 땐. 쌉쌉하면서. 중간엔 약간 쓰면서. 써? 자몽. 자몽. 이게 약간 자몽 친구래. 자몽 친구래. 자몽이 아니고 자몽 친구라고? 아이씨. 기다려봐. 핸드폰에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우선 알았어. 자몽. 자몽 계열이래 얘가. 그래서 약간 자몽처럼. 쌉쌉한 맛은 안 됐어. 아. 그래서. 처음 먹으면. 쌉쌉한 맛이 풍기면서. 약간 시큼한 맛도 나면서. 끝에서는. 끝에서는. 달콤하면서. 녹차 맛이다. 그래서. 괜찮아? 또 사먹고 싶어? 어. 되게 맛있다 이거. 되게 맛있어. 맛있어. 요번에 한 민트. 민트 커피. 민트 초코 커피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네. 아. 그것도 한번 사먹어봤는데. 아. 그거는 내가 민트 초코는 좋아하긴 하지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 티구야? 뭐. 그거 이제 안 나와. 누거랑 비교하면 이거 같고. 그게 훨씬 맛있나? 그건 커피잖아. 그래? 그래도. 이거는 티구. 근데 티치구는. 맛있는 것 같아. 먹어본 티들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얼마 못 먹는다는 거. 왜? 이거는. 기간 시즌 음료수니까. 그래. 없어 이제. 그래. 맛있게 먹어. 음. 되게 상큼하다. 맛있다. 먹어볼 빨리. 알았어. 빨리 우리 장 보러 가자.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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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